비행 잘하는 걸로 엄청 유명했던 사람이고 해고 대상이 되셨습니다 너 떨렸어? 오빠 우리 이혼하자 블랙리스트 떴다구요? 희망이 없네 선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저스트 도미야 도미야 전화 좀 받아볼래? 한정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항공사에 지원을 했다고 와 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? 한의오리를 이끌어가는 두여성팔 번호 알려줄래요?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아무래도 장남인 제가 장남같은 제가 빨리 헌복시키고 CT 준비해 갑자기 누리시면 안되는데 진짜 이러다 젖히면 어쩌려고 그래 난리야 죽어요 비행만 할 수 있다면 모든 상관아 제가 공사선배에요 근데 X가 위선자 새끼에요 내가? 네 끝만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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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만이야